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금을 전하러 가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배를 타고 피하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에서 과연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게 뭐냐면 보금의 능력에 대해서 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금의 능력이 정확히 뭐냐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 준 한 시대적인 미션이죠 우리가 평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사는 게 아니라 중대한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삶을 이제 누리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삶이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한테 제가 보금전하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또 우리 전도학교 하면서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에덴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반응하기를 에덴 하면 파라다이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상세계 우리가 최고로 만족한 상태 이런 얘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에덴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이 사라진 절대 만족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핍이 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에덴의 상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도망다니는 입장이에요 남들이 볼 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위험해 그런데 본인은 문제가 안 돼 나는 만족해 바로 그게 에덴입니다 사오랑은요 다 가졌는데 너무 많은 게 결핍이야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 이 사람은 굉장히 모든 걸 괴롭고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상관없어 나는 너무 좋아 이러면요 그 상태가 에덴인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나는 자전히 늘 부족하고 그럼 그게 무슨 에덴입니까 에덴인은 만족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대 만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인간은 만족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영적 비밀을 알면 그냥 만족해요 삶에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해요 늘 결핍이야 이거야말로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 고달픈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줬는데 이게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사라졌느냐 장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아단과 하하에게 첫 번째 던진 유혹이 뭐냐면 아단과 하하가 누리고 있는 만족에 대한 의문을 던져줘요 야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니? 그러니까 아닌데 왜 선악관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만족에 대해 그전까지는 만족했거든요 그전까지는 이 아단과 하하가 만족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에 대한 의문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단과 하하가 뭐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관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걸 먹어도 돼 그걸 먹어야 비로소 니들은 만족해지는 거야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되고 눈도 밝아지고 이제 네가 선악도 막 알리게 되고 얼마나 좋겠니 그걸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날부터 이 들에게 만족이 사라진 거야 야 저거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어떻게 생각했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 줄 이제 이제부터는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딱 하나 선악가만 그건 하나님과 나사의 매진의 온양에 이것만 먹지 마 해도 이들은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욕망이 또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때 사람은 어떠냐면요 자기 인생 전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요 신기하게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 아니 그거 하나 안 준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이들 장난감 하나 안 주면 그걸 가지고 막 마트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막 발강하는 아이들도 보잖아요 그 아이는 그게 해결되어 근데 그거 해결해 준다고 합시다 그럼 애가 없어지나요? 그 문제? 아니요 다른 걸 또 요구하고 계속 이게 인간은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인간은 끊임없이 뭘 가져도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심각한 갈망을 익히는 게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딱 피를 꽂히면 어때요? 예를 들면 무슨 목걸이를 하나 갖고 싶다 또 남자들은 차를 하나 갖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갈망을 합니다 집을 하나 갖고 싶다 엄청 갈망 그럼 뭐라고 하면 저거 생기면 다 끝나 나이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하면 난 바랄 게 없어 나는 이제 저거만 되면 바랄게 이렇게든지 다 그거 해줬어 됐어 며칠 안 갑니다 그거 이제 그건 이제 해결됐고 다음 거 이제 그 다음부터 또 갈망이 또 하나 생겨요 갈망이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쇼핑 중독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디 가서 옷 하나 딱 눈에 꽂히면요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질 때까지 막 잠도 못 잡니다 그러다 가져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어서 근데 다른 것도 대상이 바뀌어 대상이 또 바뀌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해진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를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양 아홉 마리 가진 사람이 그 한 마리 갖고 싶은 욕망이 근디질 못해요 한 마리 가진 사람은 그 양을 뺏어옵니다 왜? 그 한 마리를 채워야 자기는 그래야 딱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인간은 그러니 그럼 100마리 딱 채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상을 또 바꿔갑니다 그렇다면 이 만족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는 근원적 해결책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탐욕이요 욕망이요 막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집착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남자가 그러잖아요 아 나 저 여자만 내가 내 아내로 하면 나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바를게 아내를 해놓고 바른 필요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신기하죠 그게 딱 소유가 되는 순간 생각 바뀌어버려요 인간이 정말 희한한 존재예요 그 근원을 이해 못하면 해결책이 영원히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인간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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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근원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갈급함이 그 결핍이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 그럼 아무 욕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인간에겐 욕심이 있죠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고 견딜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 함정에서 그 깊은 집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만나면요 평생을 사실은 그 갈증을 따라가다 끝나는 거예요 갈증을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내 속에 있었던 그 깊은 갈증과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깊임없이 뭐에 집착한다는 것은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막 뭘 갈망하고 갈증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갖는 그 상처 또 그걸 가진 사람을 보면서 오는 그 질투 막 그걸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게 괜히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진 사람을 봐도 막 믿거나 질투하거나 이러되지 않고 그 사람은 저런 가질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질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질투하거든요 자녀들도 누가 좀 좋은 학교 갔다 뭐 했다 질투가 막 그냥 막 부릴 듯 일어나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란 사람은요 바리세인으로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에이의 아주 수제자로서 그야말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어땠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의 속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의 속사람은 그래마없이 그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럴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막 욕망이 불탈까? 왜 나는 막 견디질 못할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한 고백이 빌리포소 3장 8절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나 보니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갖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정말 별게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그냥 배설물처럼 보여지는 건데 왜 그땐 그렇게 내가 거기에 집착했을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리포소 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름 고백을 해요 빌리포소 4장 11절로 12점인가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다 참 놀라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굶주리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난 만족해 난 그냥 감사해 난 그냥 평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은 결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결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냐면요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는데 9절에 보니까요 이 무리가 애워싸고 밀었다 얼마나 많이 멋있어 완전히 예수님은 지금 아이돌급이야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몰려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막 불편해 막 밀고 땡기고 막 그러니까 서로 만질 여기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지고자 해요 막 서로 만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안 되겠다 야 저 배 좀 만들어 배 좀 하나 준비해놔 배 타고 좀 도망가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집착했을까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이 사람을 몸부림쳤죠 이유가 있어요 질병을 치유했던 이유 때문에 질병 치유받고 싶었어요 질병 치유받고 병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불질병 걸린 사람의 소원이 딱 뭐겠어요? 그 사람이 이럴 겁니다 내 평생의 소원 이거 하나만 치유되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겁니다 불질병 암 걸린 사람이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돈 버는 거겠어요? 집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소원은 오매불망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병에서 또 치유받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치유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될까요? 바뀝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급할 때는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거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돈이 궁해가지고 꿀 때 그 사람 보세요 어떤가 온갖 그냥 좋은 말을 다 하면서 꿔요 그래서 문제가 좀 해결돼서 그 다음에 어때요? 고마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친구를 정말 오랫동안 사귀고 싶거든 차라리 서운하고 냉정하게 하는 것이 친구 관계가 오래 가는 거다 그러나 만약에 친구를 지나치게 배려하면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그 관계는 멀지 않아 깨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친구 관계는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거절할 때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 거절 못하고 다 꿔주고 해보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원수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친구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존재라는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소유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 세련된 예수여 날 불쌍히 얼마나 간절해요 치유받았어 그런데 아홉 명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 나중에 예수님이 나한테 다 치유받았는데 왜 아홉 명은 어디 갔냐 왜 나한테 와서 고맙다는 인사도 없냐 해결됐잖아요 끝났잖아 아까까지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죠 한 명만 돌아와서 고맙다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란 참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과연 만족이 만들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를 치유받고 한다는 이거는요 우리에 있어서는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출발점? 내가 뭐 아팠다가 나았다 은혜로 그게 그 사람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절대 그건 그냥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서론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것을 자꾸 몸을 힘쳐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나와보세요 나타나지 않잖아요 뭐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어떤 뭐 사실은 관련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아 이거 뭐 그러니까 도와달라니까 도와는 주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막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결박되고 막 이런 겁니다 이거 역시 서론입니다 누가 보금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흥분해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보금을 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큰 귀신이 쫓았다 그건 전부 다 서론에 불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생활 어때요 다 서론에 그걸 얻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나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그래서 뭐 표적이 나타난다 뭐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 가지고 흥분할 게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뻔히 알고 그거 가지고 흥분하지 마 그게 뭐 흥분할 일이니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무리가 어땠습니까 7절에서의 큰 무리가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무리가 에워싸고 밀 정도로 뭐 뭐 그게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절에 그러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서론에 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서론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잘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찾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 흥분할 때가 있거든요 막 많은 사람이 모이면 대단히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내 믿음도 같이 덩달아 커지는 줄 알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의 주제가 뭐죠 나 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군중 속에 혼자 있으면 군중 속에 묻어있으면 막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이제 분위기거든 신앙생활 잡을 때 분위기 따라 하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막 흥분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시켜 놓으면 그때는 뭔가 되는 것에 오해하는데 그 감정과 느낌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고 났더니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따라옵니다 막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데 뭐예요 전부 다 육신의 것 바라보고 바라보고 막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같은 거 그 먹은 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생명의 떡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그러더니 이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다 떠났어요 6장 66절에 보니까 다 떠났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의미가 없어요 다 떠나고만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종료나무 흔들면서 호산나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다 돌변해가지고 자기들이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나 있는 것들은요 허약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마치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을 때 뭐 베드로가 기적을 보고 그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심으나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반석의 내 교회 그때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의적 표적 기적 아무것도 그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한 비밀이 깨달아져야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서론에 잡혀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여기고 그들을 피해서 떠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피하러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들 보고서 흥분하면 안 돼요 제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리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감동이 없어 그게 돌이 아이고 시끄럽기만 해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요 이 무리보고 감동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뭔가 막 있어 보이고 될 것 같고 안 됩니다 제자를 봐야 돼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가진 제자 보금의 망대를 가진 제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입니다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예수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또 엎드리기까지 해요 또 부르짖어 이러기를 뭐라고 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귀신이 알기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군데요 귀신들이 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거라사 귀신들인 그 무덤사에 살던 그도 예수님을 보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요 귀신 질렸다가 나가는 사람들 소리질러 말하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갖다 주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거야 들으면 알죠 그런가 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거하고는 예수를 그래서 믿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구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귀신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떤 수준냐면 귀신도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정말 다른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에 그 로마 병사가 이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그 로마 병사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건 뭐 모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봐가지고는 귀신이 고백한 거나 이 로마 군인이 고백한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진실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와 그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주의신을 그렇게 잘 알까요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아니 자기를 멸하러 왔는데 자기가 모르겠어요 자기는 잘 알지 잘 알지 자기를 멸하러 왔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귀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인자가 말하기를 악귀가 대답하이로 대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흉내내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귀신이 그리스도도 누군지 알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바울이 귀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귀신이 너무 잘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너는 누구냐 하는 대상인지 아 너도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과는 천재 차이인 거예요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2절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많이 경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거듭하여 나를 알리지 마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직 그 제자들에게 외친 겁니다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이 이런 수준이라면 지금 나를 알린다고 한들 그들이 오해할 거예요 뭘 오해할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할 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은 귀신 쫓는 일과 병자 고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고 나를 믿으면 큰일 난다 그건 서론이지 그게 본론이 아니야 요즘 가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사람들 방송에 나오고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표적 신비 귀신 쫓는다 병자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 거기에 오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만큼 몰려요 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게 착각인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오해시키는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오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잖아요 그 짓 하면 안 된다고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나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도 눈 찌르고 이러면 안 돼 절대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많이 경고했대잖아요 그런 거 병 고친 거 아니 고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뭐가 핵심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이거는 오병의 기적 얘기 후에 마지막에 쭉 정리한 거거든요 오병의 사람들이 막 왔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왔다가 병고 먹을 거 달라고 왔다가 안 준다 그랬더니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 너희들도 떠나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중에 마지막에 4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 사역이에요 뭐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최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가 잘 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왜 이 경고를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라고 경고한 겁니다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라 그럼 본론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틀린 망대를 바꿔야 돼요 지금 여기 무리들이 그야말로 틀린 망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병제 좀 고치자 예수 믿고 뭔가 문제 좀 해결해봤자 이런 수준이라면 이건 신앙의 망대가 틀려버린 거예요 이 망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망대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요? 어떤 망대를 바꿉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그 나의 영적 망대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부터 돼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요 계속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업다운이 계속되나요 어떤 땐 좋았다 어떤 뭐 때문에 슬프고 뭐 때문에 기쁩니까? 그러면 뭐예요 다 내가 원하는 게 될 땐 기쁘고 뭐 원하는 게 안 될 땐 슬프고 이 정도 돼가지고요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진 망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환경의 변화와 아무 상관없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 있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망대예요 그 망대가 그렇게 세워져야 그 사람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답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결핍해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갑니다 보통 사람과 망대가 틀린 사람 같으면요 거기서 다 흔들립니다 거기서 다 흔들려요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냥 내가 믿은 하나님 이게 뭐지 혈육이고 뭐고 이건 뭐냐 이러면서 상처투성이 됐을 거예요 망대가 정확했어요 그거 상관없다 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난 충분하다 이런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수가 여러분 망대가 세워지면요 그 다음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기다리면 돼요 나머지는 시간표 달 하나님 다 망대가 잘못됐는데 기다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25시를 말하는 거예요 24는 내가 망대를 만들고 그 안에 딱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걸 24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은 25거든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봐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아세요? 한 3개월 기다려보고 안 돼? 그래 아이 그래 또 상담 너무 짧다 한 6개월 기다리고자 안 돼 그게 기다린 겁니까? 지금 일을 물고 참았던 거지 일을 물고 참아가지고는 안 돼요 모세를 보세요 80년을 그냥 기다렸잖아요 양치면 치고 가짓가 뭐 노예로 가면 가고 감옥에 가면 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가던 그가 황제를 만났는데 황제를 만났는데 황제가 결핍투성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말이 황제지 답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감동해가지고 이야 너 나 총리 좀 해줄래?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나요? 기다려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편안하게 기다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걸 전도가 되어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맨날 불안에 떨면서 어느 날 기분 좋은 날 예수 믿어봐 좋아 그럼 상대가 뭐라고 한잖아요 아이고 그 좋은 예수는 좀 믿고 당신도 좀 편안해 봐라 속으로 그런다니까 전도 안 돼요 망대가 먼저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망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배와 훈련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망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제법 다녔잖아요 그 훈련 다니는 우리 장롱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만 지금까지 안 쓰고 모았으면 제법 돈이 좀 짭짤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 그게 손해냐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너무 감사해요 그거 안 했으면 지금 나는 정신질환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도 시달려가지고 나이 60쯤 돼가지고 시달리면요 이거 약도 없어요 치매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나이 좀까지 가요 계속 시달려 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건강 기본 체력은 다 떠났기 때문에 암이 걸리든지 뭔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건강한 이유는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이 정말 예배 성공을 하면서 얻는 축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변화 아니에요 가장 좋은 흔들리지 않는 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훈련 좀 받아라 그 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좀 극단적인 예언할지 몰라도 뭔가 내 안에 불치병 걸려가지고 치료하는 돈 쓰고 약 쓰고 할 때 그 스트레스보다 차라리 훈련 받으면서 즐기면서 쓰는 돈이 내가 볼 때 천만 배 만배배 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아멘 훈련을 즐기세요 훈련을 훈련 받는 거 즐기고 그러세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해가지고 시달려가지고 생기는 나중에 후유증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래서 올바른 망대를 찾아 누리면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하게 됩니다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경쟁자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그거를 방해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 요셉이 인도받는데 그 옆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디서 굴러온 녀석이 저렇게 총리가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유일성으로 가기 때문에 재창조 역사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은요 지금 이 무리들을 보니까 이 무리들은요 그야말로 바람에 날리는 구름 같은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오르면 다 떠나고 조금만 있으면 다 무너지고 너무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냐면 진짜 너희들은 제자의 비밀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 말 하지 마 경고를 한 거예요 본론의 인생을 딱 잡고 살아야 돼 오늘 우리 성교대회를 앞두고 또 성교대회를 끝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세계보고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 딱 잡고 있죠 세계보고만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죠? 열심히 막 돌아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요셉이 애교보고만 하잖아요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이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예수님께 성도인들 직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중대한 이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서론이 아닌 본론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다고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망대의 축복을 통하여 필리핀을 보고만하고 나아가 동남아 전 세계를 보고만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남은 자여 파수꾼이여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과 랩런트들에게도 이 통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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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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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